실전 영어의 진수, 바이블 영어의 강민구입니다. 첫 여덟 일곱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도 우리는 영어 문장이 길어지느니와 복잡한 문장에 대한 간단한 해결 방법을 패턴 분석 및 구조분석 기법을 통해서 educate어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as for ~~에 대해서 즉, the beauty, 아름다움이죠. of his element, 그의 장식품, 그가 세트 만들었다는 거죠. 그것을 in majesty, 웅장함으로 그러나 그들이 메이드 하게 했다는 거예요. the images, 그 형상들을 of their obligations, 혐오스럽고 and of their detestable things, 또 싫어한 바디는 그러한 것들로 their 인, 그 안에 그런 것들로 만들었다는 거죠. therefore, 그러므로 have 했다는 거예요. I, 내가 set, 하게 했다는 거죠. it, 그것을 far, 멀리 떨어지게 from them, 그들로부터 실제 여기서는 요거를 5형식 구조로 보시는 것이 더 부드럽다고 보실 수 있겠죠. and 또한 I, 내가 I, 내가 I, give 줄 것이라는 거예요. it, 그것을 into the hands 누군가의 손에 of the strangers 그 이방인들의 손이죠. or pray 그 이방인들의 노량물로 노량물로 and 또한 the wicked 더블러스의 형용사 구조로 추상명사 또는 복수명사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사악한 자들 of the earth 이 땅에 있는 for a spore 노량물로 and 그리하여 they 그들이 pure pollute it, 그것을 오염시키게 될 것이라는 거죠. my face 내 얼굴을 할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죠. turn 돌이키게 그래서 turn 의 목적이 my face 가 되는 거죠. 또한 from them 그들로부터 and 또한 they 그들은 shall pollute 오염시키게 될 거라는 거죠. my secret place 나의 성스러운 장소를 for 왜냐하면 the roberts 침략자들이 share enter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into it 그 안에 and 그리고는 defyre 더럽힐 것이라는 거예요. into 그것을 secret place 를 얘기하는 거죠. make 만들어라 a chain 쇠사슬을 for 왜냐하면 the land 그 땅이 is who 가득 찼다는 거예요. bloody crimes 피 흘리는 죄악들로 and 또한 the city 그 성읍은 is who 가득 찼다는 거죠. violence 통력으로 well for 그리하여 I 내가 will bring 가져올까 라는 거죠. the worst 최악의 of the hidden 이방인들을 and 그리하여 they 그들이 her process 소유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their house 그들의 집을 I 내가 위어어어 또한 make 하게 할 것이라는 거죠. 더 firm 장관으로 하여금 of the strong 강한자들의 to seize 그쳐지게 and 또한 their holy places 그들의 성소가 she defied 욕득에 될 것이라는 거예요. destruction 파괴가 comes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and 또한 they 그들이 her sick 찾는다는 거예요. peace 평화를 and 그러나 they all 유도부사 셔업이 있을 것이다 이제 난이니까 어느 것도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평화가 없다는 얘기죠. 평화를 찾는 데 없으니까 미치프 범지가 come 다다를 것이라는 거죠. 오픈 미치프 그 범지 위에 and 또한 루머 소문이 셔업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오픈 루머 소문 위에 then 그리하여 셔업 할 것이라는 거죠. they 그들이 찾을 것이라는 거예요. 비전 환상을 of the prophet 선지자의 but 그러나 더 로우 그 법이 셔업 페리시 사라지고 from the priest 제사장으로부터 and 또한 카운세어 명찰함이 from the from the ancient 장로들로부터 역시 여기에 셔업 페리시 가 여기 생략되어 있는 거죠. The king 왕이 셔업 모은 통곡하고 and 또한 the prince 족장들이 셔업 클로우드 걸칠 것이라는 거예요. with desolation 황량함으로 and 또한 the hands 그 손이 of the people 사람들의 손이죠. of the land 그 땅의 그 땅의 사람들의 손이 이게 주어가 되죠. 셔업 be troubled 곤란을 겪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I. 내가 위허의도 했기 때문에 on to them 그들에게 after their way 그들의 길을 따라서 and according to 뭐를 따라서 their desert 그들의 일탈 행위 이에 따라서 위허할 것이라는 거예요. I. 내가 저지 심판을 할 템 그들을 and 그리하여 대이 그들이 셔업 알게 될 것이다. 데트 이하를 알게 된다는 거죠. 데트 이하를 보면 I. 내가 and the Lord 여우아 라는 사실을 I. 이어서 It can't pass 그런 일이 일어날 건데요. In the sixth year, 6년 6월 6월 50일 그 달 5일 마취아이대가 세트 앉아있는 것처럼 In my house 내 집안에 and 또한 주다의 장로들이 세트 앉아있었다는 거예요. 내 앞에 바로 그때 The hand of the Lord 여우아의 손 여우아 하나님 동격이죠. 이 손이 이게 주어져 회어 다다랐다는 거예요. 대열 그곳에 오픈 내 위에 Then 그 때 I. 내가 Beheard 보았다는 거예요. And 그 때 아 likeness 뭐뭐와 같은 Appearance of fire 불꽃과 같은 또한 Appearance of his ruins 그의 허리로부터 그 모양이 입은 바로 다운월드 그 허리 이하 의 모양이 뭐 같으냐면 불꽃 같은 그러한 존재라는 거죠. And 또한 Promise 로운스 그의 허리로부터 입은 Upward 그 위쪽으로는 The Appearance of a Brightness 꼭 빛과 같은 The Color of Amber 호박의 색깔 여기서 호박이라고 하는 것은 대장장이들이 대장간에서 벼루기 위해서 쇠를 벼루기 위해서 쇠를 석탄 불 속에 한참 달궈면 불그스름해지는 호박 색깔이 되죠.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한 그가 Put forth 내밀었다는 거예요. From one hand 손을 또한 Took 잡았다는 거예요. 미 나를 By Rock 한줌 Of My Head 내 머리칼 한줌을 잡았다는 거죠. And 그리하여 The Spirit 영혼이 Lifted Lifted 했다는 거예요. 올라갔다는 거죠. 미 나로부터 Between the Earth and the Heaven 하늘과 땅 사이에 And Brought 데려갔다는 거예요. 미 나를 The visions of God 하나님의 환상 속에 그 환상 속에서 To Jerusalem 예루살렘 성으로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예루살렘 성 중에서도 To the door of The inner gate The inner gate 안쪽 문에 데려갔는데 그 안쪽 문은 어떤 거냐면 That 바로 That 위치죠. Look toward 향해져 있는 The north 북쪽을 그곳에는 The seat 의자가 있었어요. The image of Gillespie 시기의 이 형상에 대한 위치 그것은 Provoked 촉발하고 있었어요. To Gillespie 그 시기 심을 And 또한 Behold 보니 The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이 이즈라야 이즈라야 하나님이죠. Was 있었어요. There 그곳에 According to moments 따라서 The vision 환상을 따라서 그 환상이 어떤 환상이냐면 내가 So 보았던 시의 목적이 Death죠. Death 비전 In the plane 광야에서 보았던 그 환상이에요. Then 그때 Said 말했습니다. 히크가 온틈이 나에게 Son of man 인자야 Lift up 들어라 Thine eyes 너의 눈을 Now 이제 The way 그 길에 Toward North 북쪽을 향한 그 길에 또 그래서 내가 Lift up 들어 올렸어요. Mine eyes 내 눈을 The way Toward North 북쪽을 향한 그 길을 쪽으로 And 또한 Behold 바라보았습니다. North world At the gate At the gate of the altar 제단 문 쪽으로 있는 This image 이 상은 진리어시 시기의 상이었는데 Entry 그 출입 그 출입 하는 문 앞에 있었다는 거죠. 히크가 말했습니다. 포털 몰 거기다 한술 더 떠서 Entry 나에게 Son of man 인자야 시스트 보라 도 너는 What What 이하를 보라는 거죠. They 그들이 To 하는 그런데 무엇을 하느냐 What 를 한다는 거죠. 무엇을 하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Do 이 목적이 What 가 되고 What 바로 네가 볼 그 대상을 얘기하는 거죠. 이분 Great Abominations 큰 혐오스러운 일 That 그것은 The House of Israel 이즈라엘 이즈라엘의 하나님 집이 Committed 범죄한 이곳에서 바로 그곳이라는 얘기죠. That 즉 I 내가 가야 될 Far off 멀리 From my sanctuary 나의 성소로부터 그러나 그러나 털누 뒤돌아서라는 거죠. D D 너는 Yet Again 또다시 또다시 또한 다우 너는 보게 될 것이다. Greater Abominations 더 큰 혐오스러운 일들을 And 또한 He 그가 데리고 가서 여비 나를 To the door 그 문으로 Of the Colt 뜰 안에 있는 And 또한 뭐 뭐 할 때 I 내가 룩트 보았을 때 Beaud 보라 Who 큰 구멍을 In The 그 벽에 있는 Then 그때 Said 말했습니다. He 그가 Unto Me 나에게 Son Of Man 인자야 DIG 파라 지금 In The War 성벽을 And 또한 만약에 뭐 뭐 할 때 I 내가 헤드 디그드 탔을 때 In The Were 벽을 Beaud 보니 A door 문 안짝이 있었어요. And 그때 He Said 그가 말했습니다. Unto Me 나에게 고인 들어가라 And 그리하여 Beaud 보라 The Wicked Abominations Abominations 그 사악한 혐오 스럽고 사악한 것들이죠. 그것들이 어떤 거냐면 그들이 Do 하고 있는 히얼 이곳에서 이 두의 목적어가 Death Death Abominations 가 되겠죠.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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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I 내가 As a care 저 들어갔습니다. In So 보았습니다. And 또한 Beaud 보니 Every form 모든 형상을 Of creeping things 기어다니는 것과 And Abominable Beats Abominable 즉 혐오스러운 짐승들과 And All the idols of the house of Israel 이재레알 집안의 모든 우상들이 Portrait 그려져 있었다는 것이죠. Open the Over 그 벽에 Roundabout 그 주위에 벽 주위를 쭉 둘러서 둘러서 And 또한 Their 유도부사네요. 수 2도 서있었어요. Before them 7이 민 70명의 사람들이 Of the ancients of the house of Israel 이즈라엘 집안의 장로들이 And 또한 In the midst of them 그들 중에 서 수 2도 서있었어요. 제제니아 The son of 샤판 샤판의 아이들 제제니아가 이도 누구와 Everyman 모든 사람들과 His 센서 그의 향을 들은 In his hand 그의 손에 And Deep cloud 두꺼운 구름이 Of incense 향 향이 두꺼운 구름이 돼서 went up 하늘로 올라가고 있는 Then 그때 말하기를 그가 언투미 나에게 Son Of Man 인자야 Hast 해라 다운 너는 신 보아라 What 이야를 The ancients of the house 이즈라엘 이즈라엘 집안의 ancient 장로 들이 두 한 두 목적의 What 무엇을 했는지를 In The dark 어둠 속에서 Everyman 모든 사람들이 In chambers 그 방안에서 With imaginary 그의 상상 속의 왜냐하면 그들이 말하기를 The Lord 여호와께서 Sees 보시지 Us 우리를 나트 안는다 The Lord 여호와께서는 Forsaken 포기하셨다 The Earth 이 땅 전체를 이렇게 하셨는데 오늘도 스무개의 벌칙을 살펴보았구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문장이 길어지느냐 복잡한 문장에 대한 간단한 해결방법을 패턴분석 구조분석기법을 통해서 EJK어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Pray for Ukraine Thank you